근데 이건 슬롯받은 각이야, 이건 인자 형님들. 어 왜냐면 역시 막 주사 심하고 이런 분들 없죠.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 하나 알아주세요.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어? 이분은 더 이상 방송을 그만해야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. 맘 그만하는 걸로. 4승 9. 얘 세팅해. 세팅해, 인연. 너무 예쁘다. 아 진짜로 쟤 스스로 해야 되구나. 아 오케이. 우리 언니들은! 예! 4리드! 그렇지. 비가 나올 때야. 우리 행복하세요. 친구가 이빨을 깐는데 이리 줘. 야야야! 줘! 손자녀님 지금 매일 술 마시는 거. 전자녀 닭딱아. 100개로. 전자녀 닭가 100개로 올려. 100개? 세이방. 제가 11년차거든요. 야야, 야무지네. 형. 진짜 야무지게 맙니다. 뭔데 이거? 뭐해 저거 너? 뭐야? 저거 난 던질까 말까. 말은 없어. 나 이거 처음 봤어 이거. 나 처음 봤어 이거 뭐야? 아 누나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여기서 좀 약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채군이 형이랑 만만이 형이. 그럼 알려줬어. 어? 말해줬는데 내 친구는? 아 말 안 해요? 술 좀 더 먹기 부탁드립니다. 나중에 공사치려고 그러네. 아니 근데 총 쏴버리려고. 어 나중에 리얼 공사치려고. 채군이랑 비슷보이즈 찍으려고. 하하하하하하하하 사람한테 자기랑도. 장난 아니야 얘. 제가 또 이거 잡기술 또 있거든요. 바로 올라온다. 채군 웨이터. 채군 웨이터. 여러분 하실 때 잡기술. 하하하하하하 또 매스 탈 때부터 한 거야 그거를. 이거 봐. 이거 나 먹었어? 어 나올 것 같아. 아 얘 돈 얻 못 할 걸? 돈 얻지 할 것 같아. 봐봐 아우디야. 아우디야 얘. 아 바로 나오지. 돌아머리. 하우 이제. 하하하하하하 그러고 이제 추석에 되면 이제 그런 거죠. 거 안 해도 돼. 삼촌 아니야. 하하하하하하 아니 삼촌 아니야 누나. 내 매니저야 내 매니저. 아니 쟤가 좀 삼촌상이긴 해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빈재호가 좀 삼촌상이긴 해. 강남삼촌은 아니야. 어 강남삼촌. 장안동 장안동. 장안동. 장안동 성촌. 하하하하하하 야 근데 진짜 좀 약간 진지하게 물어보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나이트 가면은 만약에 이제 밀대지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미안해. 아 미안해. 아 조용히만. 조용히 말해야지. 만수인 얘기 왜 그래. 숙박인데. 이 새끼 유튜브 제일 조회수 높은 거 뭔지 알아? 아레나 입국같아. 나 그거 알아. 람보르기니 타고 먹어가지고. 하하하하하하 아레나 가는데. 으어어어어. 아니 나 깜짝 놀랐어. 아니 여캠 집인데 담배 한 부루를 사달래. 아 무엇이든 배달 그거야. 아니 근데 얘가 아 내가 그 물알통이었어. 아 우리 집 그런 날. 아 그거였는데 여캠이 담배 한 부루를 사달라잖아. 아 이게 어떤 년이야? 갔는데 얘였지. 그냥 주소 노출이 됐는데 괜찮대 다 이긴데. 나는 오빠 오히려 그게 더 똑같아. 2만 5천명이 노출이 됐는데 한 명이 안 찾아와봐. 아니 진짜 한 명이 안 찾아와봐. 여캠인데. 아니 나도 나름 여캠인데. 누구 봤다? 너 년도 포차 있잖아. 잠깐만 누나한테 편한 거 좋은데 너무. 지금 영업하세요 혹시? 뭐 하신 거예요? 지금 뭐 하셨어요? 옆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면. 난 못 봐. JS가 뭐야? JS가 진상. 진상. 나보고 그러더라. 근데 진상들이 있어. 그 진상 중에서. 아니 진상 어떤 진상들이 있는지. 우선 로진. 로진이 뭐야? 로맨스 진상. 그게 어떻게 아는데 예를 들면. 딱 안 쳤어. 사랑한다. 오X발. 하루 반응 한 시간반응. 한 시간반응. 내일 오빠랑 밥 먹을래? 현대백화점 앞에서. 개 같은 거. 로진이야 로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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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진은 뭐야? 노래방 진상. 야 노래 하나 해. 아니 왜? 오빠. 끝났어. 하나 더 해. 끝났어. 야 이번엔 너만 해. 귀가 얼얼해. 계속 노래만 해. 계속 노래만 해. 그리고 이제 술진. 술진상. 이게 3대 진상인데. 술진 이제. 야 마셔. 네. 이러고 마셔. 희석해서 먹으면. 아이씨. 희석해? 아 오빠 죄송해요. 그러면 어떻게 원액으로 먹을까? 그래 마셔. 원액으로 존나 먹다고. 지가 취했어. 도라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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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거는 X발. 계산은 하고 가야지. 만만해.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봐. 만만해 원래. 오빠가 웃는 거는 공감이 돼서 웃는 거야. 오빠는 알아. 오빠는 알아. 와 이거 궁금하다. 포기형 수술 했었어요? 네. 하지 마. 인정. 궁금하다. 아깝다. 아 진짜. 마리 수술은 많이 했네. 포기형도. 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어. 맞아? 나도 초등학교 6학년 때. 난 3학년 때. 난 잘못했나 봐. 포기형이 잘렸나 봐. 내가 봤을 때. 왜 그래요? 그때. 껍질을 자르는데. 난 안 하는 게. 괜찮아. 근데 오히려 하는 게 더 위생적이고. 어어. 아깝다. 우리는 말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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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기다 꼬부기. 야. 아. 오빠 제가 자리 할게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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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비한테 비워 오겠어. 같이 삐자. 그럴까? 아 둘이 삐졌어. 정치 얘기 좋아해? 나 완전 좋아해. 둘이. 진지하게. 아. 방금 들었는데. 뭐라는 줄 알아? 대통령 누가 뽑히고. 돌아버려. 돌아버려. 막건대지. 너무 좋아. 나 살다 말다 지금. 취조동하고 봤어. 왜? 왜? 진지해? 난 말해. 진지한 거지. 진지한 거지. 우선 뭔지 알아야지. 대학생. 신경 쓰지 마시고. 저기. 술 한 병만 더 시켜주세요. 자. 막거면 내가 살게. 저기요. 고생하거든요. 잠깐만요. 나 핸드폰도 줘봐요. 아 이제 떠? 아 근데. 이 누나 볼 때리는 게 갤럭시잖아. 바타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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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스티븐 이재용 아니야. 스티븐 이재용. 아 요즘에 근데 복맘들한테 나 쪽지 많이 받아. 왜? 우리 봉준이가 사회생활도 할 줄 모르고 애가 엇나갖고. 좀 공룡되지만 다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. 이런 얘기도 많이. 술알 먹자. 저 재산? 술. 야 일어나. 와 나 3초도 얘기 안 했는데. 오빠 내가 요즘. 목이 많이 나가가지고. 복식 오빠가지고. 어! 아! 마! 마! 아니야! 아 근데 수술하면 수염도 안 자라? 응. 수염 자라. 자라 오빠. 지금도? 근데 우리가 다 제모하고 이렇게. 아 맨날 면도해. 아 진짜 면도기는 뭐가 좋아? 이 언니 새벽 5시 되면 수염 올라올 시간이거든. 아 진짜? 질레이스 줘야 돼. 아 짤러 갔어? 지금 몇 시지? 아 근데 형님. 형님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도 하면서 인맥 관리도 하잖아요. 관리 안 하지. 인맥 관리란 말이 잘못된 말이야. 인맥을 왜 어떻게 관리를 안 해.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. 시청자 자버려. 괜찮아. 시청자 자버려. 저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. 무조건 차에 탔을 땐 전화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10개 station. 아니 빙 삼촌 여기. 꿀물고라서잉. 이제 이곳 갔다 왔구나 제 가라옥계에. 아이 아이. 일본에 코로나신 많아 또. 일본에 한국 사람들 많거든. 이래신 분이. Mole deezyuyo uneou? 아 저도 다시 다시 돌아갔네요. 혹시kus 어디 Lanka Online Channel Nas have you americam po? 다운다고 이야기 Fazcias utiliser. 아 Maharajerta témo haha요. 나도 도쿄 Sieyo. 도쿄 오데스니까. Alex Akasaoka rides. 아 malaria Lymevada Sumerada ! 와카삭카 토크는 물값이랑 이빨이로 높은 걸로 아기는 해. 나이 나이 빠지꼬 와 토크네스까? 아 불법이요. 불법이와 나이요. 이 ㅅㅂ 가라옥켜. 아 이 ㅅㅂ 방송이야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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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오빠. 저! 야! 아니. 야 이거 뭐야. 오빠 왜 잘 때렸어. 오빠 왜 잘 때렸어. 나 집이 무너졌어. 정대표 때문에. 나 우리 뭐 방송만 하면. 이게 순수젭이 됐을까 우리가. 아니 사과를 왜 이렇게 먹여줘. 아니 승나야. 안 해도 돼 그렇게. 여기. 장사 안 해도 된다고 여기 방송이야. 여기 방송이야 생방송 생방송. 아니 지금 시청자 2만 7천명이 지금. 손녀 아니야 너무 혹은. 야! 너는 무슨 뭐. 자세를 그렇게 하고 줘. 아유 엉덩이 왜 나와 우리야 뭐야. 아유 진짜. 아 근데 세이야 향 뭐야 이거. 얘 향 모지네. 아 뿌리들아 뭐 이렇게. 이거 향. 아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. 아 이거 빅토리아. 이거 ㅅㅂ년분. 이걸도 없네. 빅토리아 ㅅㅂ년분. 무슨 살이구나. 성냥 분들이 그거 사고 싶어 하나 보다. 여자친구 여러분들 주문해. 근데 제가 이걸로. 남자 꺼셨을 때 골 안 먹힌 적이 없어요. 근데 골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? 오신 거? 사귄 거? 야. 야.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친구 세니까. 우영함. 여보. 어어. 선물로 할래. 정매 이러지 마. 저 파트너님 그 죄송한데. 오히려 더. 아 나가. 응? 셋이 나가. 야 나까지가 아니야 나 안 했어 나 찬 안했어. 아씨 나 완전 안했어. 오류장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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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는 거야. 가방이 봐봐. 뭐라는 거야. 진보 뭐. 근데 여진 보. 야. 꺼버려 봐. 꺼버려 꺼버려. 안 돼 안 돼 안 돼. 안 내버려. 방송에서 할 수 없었나요? 아니 무슨 진보 보증. 둘이 왜 저래 둘이 왜 저래. 야 만지니까 만지니까 바로 가버려. 안 올 생각이야. 안 올 생각이야. 너무 미션. 아이 씨발 너무 미션을 왜 하고. 말이 쉬지가 않는 게 히트. 진짜 탈뻐버리. 아이씨. 또 또 몸 씨발.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. 아이씨. 아이씨. 힘잖아 힘잖아. 아이씨. 이래가 좋았다. 아이씨. 아이씨. 내 새끼 아니 개새끼야. 아빠 빼고 사주. 아 잠시만 수갑 채웠어. 수갑 뭐야. 분빈친 거 아니야. 아니 채웠어. 뭘 안 그랬단 말이야. 어? 야. 야 빙투. 빽고 데려와. 자 안 돼 상호나. 야 상호나 야 상호나. 빽고 데려다. 다 뭉쳤는데 뭉쳤어 진짜로. 그분이 여기 앉으시는게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올라가. 또 올라가. 다시 올라가 언니 다시 올라가. 둘 다 올라가. 둘 다 올라가. 왜 꼰대가 가는 거야? 저는 왜 올라가죠? 이런 거! 여러분 이거 젊은이 감성입니다! 젊은이! 여러분들 막장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무헨터 파이팅! 난 돌아버려 마셔버려.